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사실 오늘의 주제라기보다 밀레가 이제까지 해왔던 지난 강의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밀레의 강의에서 밀레가 커다란 변화의 지점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는 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의 주제이기보다는 이제까지 제가 해왔던 모든 밀레 강의의 가장 큰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게 뭐냐면 언어에서 대상으로라는 개념이에요 언어에서 대상으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렸던 언어라는 것에 런게아주라는 것에 대한 환기를 강의 내용들을 환기해보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걸 환기해보시는 동시에 또 대상에 관해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강의를 해드렸잖아요 밀레의 관점을 빌어서 강의를 해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다 머릿속에 조합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따라오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밀레가 언어에서 대상으로라는 개념으로 이 주제를 설정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언어는 상징계이고 대상은 또 꺼졌네요 그냥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들리시죠? 제 목소리 언어는 상징계이고 대상은 MMO가 있어요 이전에 대상은 상상계였을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상징계의 팔로스가 대상이니까 팔로스였을 때도 있었고 상징계였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 밀레가 말하는 이 언어에서 대상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관점은 실제의 대상을 말해요 미리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상징계에서 실제로라는 주제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징계에서 실제로라는 이동은 사실 락강이 초기에서 후기로 그러니까 전기에서 후기로 변화하는 변곡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락강 전기는 상징계를 강조했다 이제는 여러분들 다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반복했기 때문에 그리고 락강의 후기는 실제를 강조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상징계에서 실제로를 런기아주에서 오브제로라고 지금 제가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락강의 이러한 변화의 지점들을 밀레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짚어나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강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우선 먼저 대상으로 가기 전에 언어, 런기아주에 대한 문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밀레가 정리하는 방식대로 일단 밀레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락강이 프로이트를 해석할 때에는 그냥 해석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렛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지렛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지렛대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가 하면 언어학이라는 지렛대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그것을 분석해내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프로이트만한 제자가 없었는데 락강이 프로이트를 넘어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바로 언어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프로이트를 재해석해냈고 그 재해석한 것이 거의 프로이트를 재창조해내는 수준으로까지 아주 정밀하게 도달했었기 때문에 락강이 당시에 상당한 호응을 인문학자나 정신분석학자들에게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락강에게는 언어학이라는 무기가 있었다는 거죠 언어학이라는 무기 여기서 언어학이라고 하면 야콥슨의 언어학 혹은 기옴의 언어학을 말하죠 그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흔히 회자되고는 하는 락강의 프로이트 해석법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락강은 언어라고 하는 언어학을 통해서 접근하는 그 언어 장치라고 하는 영역에서 전기에는 상당 시간 머물러 있었지만 후기로 가면서는 실제의 대상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프로이트를 또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를 넘어서는 두 가지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어학을 통해서 넘어섰죠 하지만 두 번째는 프로이트를 실제계라는 개념을 통해서 넘어서고 있었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무의식이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 라는 락강의 전매특허와 같은 표현이죠 랑콩시영 스트릭트 해 꼬만 넘겨야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건 어느 수준부터는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세미나 10일 강의하면서 토요일날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어느 수준부터는 그게 버려져요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다 무의식은 다른 것이다 라고 변화하는 락강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의식이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는 거라면 무의식은 그냥 넘겨야죠 언어인 거예요 그리고 언어의 기능은 은유와 환유인 거죠 은유라는 기능과 환유라는 기능 오늘 또한 많이 살펴볼 테지만 이 은유라는 기능과 환유라는 기능이 바로 무의식의 기능이라는 거죠 무의식의 기능 그래서 제가 락강 인간학이라는 책에 그런 머리끌을 집어넣었었죠 비트겐슈타인이 세계가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비트겐슈타인이 간과했던 것은 세계는 의식의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 말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의 세계 역시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락강의 초기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논리냐면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의 논리라는 거죠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의 논리는 억압과 부인의 논리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억압과 부인의 논리를 작동시키는 것이 바로 은유와 환유라는 거예요 은유와 환유 그리고 은유와 환유라는 것에 집중하는 시기가 전기라는 거예요 락강의 전기 그리고 은유와 환유가 무엇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유와 그 환유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는 그 은유와 그 환유는 아니고 락강이 사용하는 은유, 메타포하고 환유, 메토님이라는 개념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어떻게 다른가 하면 락강에게 은유는 단 한 번만 일어나는 거예요 둘 다 대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해요 하나의 대상이 다른 하나의 대상으로 대체되는 걸 은유라고 부르잖아요 누군가에게 A라는 사람에게 당신은 꽃과 같다, 당신은 꽃이다 라고 말하면 A라는 사람이 꽃으로 대체되는 거잖아요 언어속에서 그게 은유예요 나는 은유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유는 뭐예요? 환유는 그게 역시 대체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환유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례가 그런 거 있잖아요 수많은 돛대들, 배를 환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돛 하나를 더 작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대신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건 문학이나 국어, 문법 속에서 규정되는 것이고 락강의 이론에서는 그렇게는 되기는 하는데 구조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은유에서는 구조는 단 한 번만 대체가 되어야 해요 그게 은유예요 그리고 환유는 무한정 대체되는 것 이게 환유인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깊이로 대체되는 것 이걸 환유라고 불러요 그리고 은유는 딱 한 번만 일어나는 것 이게 은유인 거죠 그래서 은유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는 말의 기능에 가깝고 환유는 런게아주의 기능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게 상징계의 기능이고 상징계에 대해서 우리 많이 살펴봤어요 이미 이번 텀에서도 많이 살펴봤던 거죠 그래서 락강은 무의식을 그러한 언어의 장치, 상징계로 보다가 세미나 11에서 무의식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무의식은 간극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언어의 장치가 아니라 언어 장치의 내부에 존재하는 구멍이라고 락강이 표현하는 결정적인 그러한 시계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간극, 그 펑트라고 하는 개념이 다시 세미나 11 그 자체에서 대상 A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실제의 대상으로 그렇다면 상징계와 실제는 어떤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상징계는 장치죠, 장치 장치, 욕망장치예요 그리고 실제는 혹은 대상은 원인인 거죠 원인, 그 장치가 등장한 원인 이런 구도예요, 이런 구도 이런 구도를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하기에 앞서서 밀레는 이제 천천히 처음부터 시작하죠 천천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은유와 환유에 대해서 락강이 뭐라고 했는지 세미나 3의 수준에서 한번 살펴보자 라고 제안을 하죠 세미나 3에서는 은유를 뭐라고 하는가? 환유를 뭐라고 하는가? 일단 은유에는 의미가 많이 발생해요 은유에는 그리고 환유에는 의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유 그에 대해서 밀레가 뭐라고 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제시된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죠 1페이지 상단에 있는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죠 밀레가 락강이 대플라그라션이라는 표현을 세미나 3에서 썼던 것을 지적해요 대플라그라션 의미의 분출 대플라그라션은 분출된다는 뜻이에요 뭐가 쏟아져 나온다, 폭발한다는 뜻이죠 엑스플로지용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먼저 은유에서 실행되어 의미효과가 실현되는 것으로 그러하며 이를 통해 의미의 분출과 같은 가치를 갖는 것으로 그러합니다 라고 세미나 3에 대한 논평을 밀레가 소개하고 있어요 은유라는 것은 메타포우는 무엇을 에펙추에 하는가 무엇을 헤아리지 하는가, 실현하는가, 실행하는가 하면 의미의 효과를 실행하는데 이 에페드성스, 이 의미의 효과는 어떤 가치를 갖는가 하면 분출의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의미가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많이 의미가 많이 쏟아져 나온다 이게 은유다 그런데 의미는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의미는 기의죠, 기의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언어, 런기아주의 세계 상징계는 기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둘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냥 장치인 거예요, 장치 기표들이 연쇄되는 장치인 것이지 거기서 의미가 나오느냐 마느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장치의 내부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좀 뭐랄까 좀 기이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면을 뽑는 기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면을 뽑는 기계 기계에서 작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면이 뽑아져 나와요 그래서 그 면을 가지고 우리가 국수를 만들어서 먹죠 그런데 기계 자체만 집중한다면 면이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기계가 작동하는 게 문제인 것이지 기계 자체가 스스로 작동하는 것만이 문제인 것이지 면이 어떻게 뽑아져 나오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기계 자체의 메커니즘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별로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조율됐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나올 뿐이지 달리 조율되거나 조금 어긋나 있으면 면이 전혀 나오지 않아도 기계는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의와 기표 혹은 기계와 산물을 같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산물이 제대로 나오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지만 기계 자신은 우리가 기계를 의논할 수 있다면 기계 자신으로서는 그냥 나는 작동하고 있는데? 라는 거예요 예를 제가 잘못 들은 것 같네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제가 좀 설득이 안 돼서 저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글을 쓰잖아요 제가 항상 루틴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작가 분들에게 루틴이 중요하다 뭘 쓰는지는 상관하지 말라 몇 시간을 썼는지 그게 중요하다 몇 시에 거기 앉아서 어떤 쾌락을 맞봤고 어떤 글을 어떻게 썼고 어떤 몸으로 글을 느꼈는지 그게 중요하고 생산물에는 관심을 갖지 말라 작가는 그런 거다 작가의 직업이란 그런 거다 그 생산물 하나하나에 다시 말해서 오늘 뭘 썼는지 그거 잘 썼는지 아닌지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하다 보면 작가가 될 수가 없다 작가는 루틴을 지속하는 사람인 것이고 그 생산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주 노벨문학상을 받게 될 것인지 말인지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면 사실 작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품 하나 써서 그 작품에 너무 취해갖고 그 작품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만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자신이 글을 쓰거나 자신의 삶을 구조화하는 이 루틴 자체에서는 별로 쾌락을 맛보지 못하면 완전히 의존적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작품이 어떻게 평가받는지에 거의 종이 되어버려서 작가가 될 수 없다는 작가의 쾌락은 거기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거기서부터 오기는 와요 사람들이 좋아해 주고 사람들이 잘 썼다 뛰어난 작품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상당한 쾌락이 오는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그 작가의 인생은 굉장히 위태로워진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작가라는 건 그래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운동선수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 정도 격투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UFC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링에 올라가서 이기고 지는 건 정말 우발적인 거예요 정말 실력이 아무리 좋고 연습을 많이 했어도 그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날 뭔가가 리듬이 안 맞으면 그냥 쓰러지죠 특히 이종격투기가 그런 경향이 강해요 예를 들어서 복싱은 좀 덜해요 왜냐하면 복싱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를 맞아야 쓰러지잖아요 글러브를 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실수라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이종격투기는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한 방 맞으면 그냥 기절해버리니까 부러지고 기절해버리니까 그래서 링에 올라가서 이기고 지는지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사실은 그 사람의 운동에서의 쾌락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운동하는 것 자체를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즐기는 사람이 때로는 이길 수도 있고 때로는 질 수도 있지만 좋은 경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이것도 좀 그렇게 가까운 비유는 아니었지만 그게 바로 기표와 기의의 관계라는 거예요 기표라는 작용은 저 혼자 작동해요 그리고 저 혼자 쾌락을 느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의미가 전달됐는지는 사실 의식의 세계의 그 다음의 문제인 것이고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그냥 기표가 작동하는 장치처럼 은유가 되고 환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한 기표의 세계가 있는데 그런데 은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기표의 연쇄, 사유의 연쇄라는 것은 환유에 가까운 세계인 것인데 환유, 대체만이 운동성인 세계 그런데 은유는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우리를 고착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그게 은유의 효과이고 그게 데플라그라시종이라는 것의 의미예요 뭐가 분출되고 난다 의미가 분출된다는 것의 표현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계적이기보다는 상상계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상계죠 은유는 상상계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의미가 발생하고 songs가 발생하고 시니피케이션이 발생하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나요 그게 왜 상상계적이냐면 그게 우리를, 우리 말하는 주체를 사로잡아요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정체성을 거울 이미지를 통해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상상계적이라는 거예요 상상계라는 건, 락강이 상상계라고 부르는 것은 자아랑 관련된 거예요 비추어서 나를 알아보게 만드는 것 이게 상상계예요 이게 이미지네라는 거죠 이미지라는 단어가 뭘 상상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울 반영관계다 이미지 반영관계이기 때문에 상상계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상계적이라는 표현도 잘못된 해석 같기도 해요 번역 같기도 해요 상상계라고 부르지 말고 이미지계라고 부르는 게 훨씬 정확할 것 같아요 혹은 형상계가 더 정확하죠 상상은 상상하는 거잖아요 머릿속으로 상상은 사실 상징계의 일이기도 해요 상상의 이미지만으로 상상하는 게 아니니까 모든 상상은 언어적인 상상인 것이니까 상상계라는 표현이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굳이 잘못된 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와서 이걸 나는 형상계로 부를 거야 라고 젠체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 젠체할 때는 많아요 다른 데 가서 젠체하면 되고 이런 거 가지고 젠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 그렇다면 결국 의미가 왜 상상계적인지를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기표가 전개만 되면 우리는 의미를 거의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만 계속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계속 맹글빙글 맴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한 불안을 느껴요 불안정성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아에 관련해서 근데 거기서부터 의미가 흘러나오면 그때 우리는 그 의미에 달라붙어서 나 자신의 자아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수업만 해도 이 정도의 수업만 해도 꽤 어렵죠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꽤 어렵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오늘 처음 오셨어요 그럼 그분은 정신문석 강의를 들으러 오셨으니 자신의 심리나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오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말들이 너무 뜬금없이 어려운 말들이기 때문에 기표만 연쇄되는 느낌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와 저 기표 낯설다 의미는 안 오는 거죠 의미는 그래도 집중하고 거기서 뭐라도 끌어내려고 하시면 어떤 의미가 흘러나가겠죠 그 하나의 의미에 달라붙어서 그분은 그걸 가지고 자신의 자아를 규정하고 이 수업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이 수업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방식으로 상상계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상상계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상상계를 그 세계가 바로 의미가 분출하는 은유의 세계라는 것이죠 은유의 세계 이를 통해서 주체가 은유를 통해서 정체성을 규정받고 자아로 고착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유를 말의 기능이라고 보는 초기락강의 관점을 다시 소환해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초기락강은 상징계를 말의 빡홀의 기능이라고 봤었는데 빡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 규정받는 거예요 그냥 딱 찍어서 너는 남자 너는 여자 이게 언어의 기능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어라고 부르지 않고 말이라고 생각했죠 아까 초기에는 런기아주라고 안 부르고 빡홀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상징계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그 상징계는 상당히 상상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언어 장치가 계속 연쇄되는 것이 아니고 규정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규정하는 장치 그래서 메타포는 은유는 메토님이 환유와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은유라는 것은 보다 상상계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런 의미에서 상징계와 상상계는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둘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상징계만 작동을 하면 언어 장치만 작동을 하면 우리는 생각은 하는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존재가 돼요 생각은 하는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존재 그리고 뒤집어 얘기한다면 또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은유가 의미를 분출시키면 상징계가 속도를 늦춰요 상징계가 속도를 늦추고 상징계의 기표 연쇄가 때로는 정지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20주 전에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상계가 우리를 사로잡는다라는 거 아주 옛날에 설명을 드렸죠 상상계가 우리를 사로잡는다 그래서 그때 회화의 기능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회화라는 예술은 회화뿐만 아니라 시각 예술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가 이미지에 사로잡히는 역할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이미지에 사로잡히는 효과 이미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상징계를 정지시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상징계를 정지시킨다는 건 무슨 뜻인가 생각이 정지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들 앞에 오늘은 제가 강의를 의만하고 공유를 모시겠습니다 공유가 강의를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상징계가 정지되겠죠 생각이 정지돼요 그 이미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다른 건 생각도 안 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취향이 아니신 분들에게는 잘못된 예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상징계라는 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상징계라는 것은 우리를 이미지에 붙들어놓고 상상계라는 것은 이미지에 붙들어놓고 상징계를 전개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회화가 그렇게 할 때 회화는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발휘하는가 하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기존의 상징계를 정지시키고 그것의 기능장애를 가져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상징계는 기존에 존재하는 기표들을 통해서 유지되게 되는 것이잖아요 기존에 존재하는 기표들을 고정관념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면 그 고정관념의 세계가 정지하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예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가 왜 그렇게 사도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를 추정해 본다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름다웠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는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도들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는 말을 사도들이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했던 말은 이해 안 되는 말들이에요 지금 들으면 조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신약이 없는 세계에서 예수가 한 말은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세계에 의하면 그냥 위반의 말이 아니라 그냥 강도나 도둑질하라는 말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락강이 뭐라고 하는지 소개해드렸죠 락강이 분명히 예수의 표현을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의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지적해요 예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너희들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너네들 머리로는 내 말을 이해 못한다 왜냐하면 너네들 머릿속에는 어떤 기표만 있냐 하면 바리새인들의 기표만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기표라는 건 당시에 성설을 지배하는 지배적인 관념의 기표들인 것이니까 그것에 반추해서 내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수를 쫓아가죠 목숨을 걸고 왜 그랬을까요? 아름답기 때문에 뭐가 아름다울까요? 잘생겼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의 말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의 말이 상징계를 초과하는 말들인 것이죠 뭔가 주입상세를 발산시키는 말인 거예요 시적 언어들인 거예요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고정관념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휘발성의 언어들인 것이죠 그 이미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기표들이 만들어내는 이미지 자체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유는 이런 표현들은 지금 밀레가 설명하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덧붙여서 설명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면 은유를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상상계적인 효과는 단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도 제가 바로 예술의 상상계적 효과를 설명하는 한 20주 전에 그 강의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진리의 절차에 상상계적인 효과가 분명히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절차란 뭔가요? 진리의 절차란 현재의 상징계 논리를 분배시키는 걸 진리의 절차라고 불러요 그리고 새로움을 도출시켜서 새로운 상징계가 출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걸 진리의 절차라고 부른다면 즉 창조의 행위를 진리의 절차라고 부른다면 그러한 창조의 행위가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즉 현재를 위협하는 어떤 특정한 사건에 주체가 몰입하고 거기에 자신을 희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희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주체는 무언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광기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효과의 필연적인 요인이 요소가 바로 광기라는 거예요 광기 없이는 진리가 실현될 수 없다는 거죠 광기 없이는 그러니까 맹신이라고 부르죠 맹신 무언가를 맹신하지 않으면 맹신 밖에는 다시 계속 예수의 예를 들게 되는데 예수를 맹신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언어를 확인하거나 논증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요 예수가 한 말을 누가 논증하나요? 누가 논평하나요? 바리새인들이 논평해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체계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지식의 체계이고 지식의 끝이에요 지식의 한계 그런데 그 지식의 한계 안에서는 예수의 언어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언어는 외부에서 온 언어이기 때문에 미래에서 도래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언어를 가지고 사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것을 맹신하는 것뿐이에요 맹신하지 않는다면 달리 그것에 매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곳에 매혹되어서 그곳에 완전히 미쳐있지 않는 경우에는 예수를 따라 나서고 예수의 언어를 필사하고 기억하고 보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맹신이, 그 광기가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절차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광기와 맹신을 다른 곳에서도 만나게 돼요 똑같은 광기와 똑같은 맹신을 다른 곳에서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파리세인들에게도 광기와 맹신이 있었던 거예요 혹은 그렇죠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대선 후보 평가에서 2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2위라고 해봤자 1위와의 격차가 상당히 있긴 하지만 어떤 시대에 대한 맹신이 없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시대에 대한 맹신 그런데 어떤 것이 진리다라고 현재로서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것이 사후에 사후에 낡은 세계를 붕괴시킬 수 있었던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면 그때 그건 진리였다고 나중에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흔하디 흔했던 예언자 중에 한 명이었는지 미친 예언자들 중에 한 명이었는지 아닌지는 예수가 살아있었던 그 현 상태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예수를 예수로 만드는가 사도들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은유라는 개념으로 돌아와서 은유는 그렇다면 의미를 분출하는 방식으로 기의를 쏟아내는 방식으로 기의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처음에 쏟아져 나올 때는 유동적이에요 그러다가 촌농처럼 유동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굳어버리죠 고착이 되어요 고착이 되어서 하나의 관념을 형성하죠 그게 고정관념인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그러한 은유의 의미 분출은 사유가 끝없이 환유 속에서 전개만 되는 것을 정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바디우가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정치란 뭐냐 사유가 끝없이 실타래처럼 풀려나가는 걸 막아내고 한계를 규정하고 정지시키는 것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한계를 규정하는 행위 이게 정치적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유는 끝없이 풀려나간다라는 거예요 바디우의 모든 문법에는 락강의 언어이론이 그대로 스며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시 세미나 11에서 락강이 정신분석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혹은 실천이란 무엇인가 를 설명하는 문장을 소환해서 대입시켜 볼 수도 있겠죠 실천이란 뭔가 혹은 여기서 실천 그러면 정신분석 실천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실천이란 실제를 상징화하는 것이다 라고 불러요 실제를 상징화하는 것이다 실제를 상징화한다면 실제를 기존에 상징화하고 있었던 권력에 대항해서 새로운 상징화의 언어를 발명해 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도 상징화가 되면 그 장소에서 은유의 효과가 발생하고 은유의 효과가 새롭게 상징화된 실제의 의미를 생산해내는 그러한 세계를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유라는 것의 효과는 결국 이렇게 비교해서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은유라는 것이 진리와 관계를 맺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그렇게 은유를 통해서 형성된 진리는 오류의 형식을 통해서 전파된 진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흔히 진리를 현대 철학에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를 상징화하는 절차로 관제해왔다면 진리는 실제를 상징화하는 절차예요 흔히 우리는 실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다시 말해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산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혹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언어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이게 상징화된 세계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지 않다 실제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해요 실제가 존재한다라는 건 아직 상징화에 저항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상징화가 우리 시대의 고정관념의 언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 어딘가에 균열이 있다 나는 그걸 봤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는 그걸 봤다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실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실제를 상징화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실제를 상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언어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실제가 거기에 존재했었던 이유가 기존에 존재하는 언어가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를 상징화한다라는 것은 그것에 맞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의미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상징화의 절차 안으로 들어가는 주체는 새로움을 창안하고 있는 주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새로움을 창안하기 위해서는 그 실제가 발산하는 상상계적인 측면에 사로잡혀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그 자체를 그 자체로서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의 이미지와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의 이미지는 상상계라는 거예요 그게 오류라는 것이죠 상상계이니까 오류인 것이잖아요 어쨌든 이래서 지금 계속 상징계와 상상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상징계 내에 환유는 전적으로 상징계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은유는 메타포는 상상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상징계 자체의 운동성을 정지시키는 그러한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밀레가 이렇게 논평을 해요 이건 의미효과인데 에페드성스는 맞는데 포지티브한 에페드성스다 라는 거예요 에페드성스인데 포지티브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포지티브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포지티브 즉 실증성이 등장한다는 거죠 환유의 세계에는 부정성만 있어요 부정성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겨려만 있다는 거예요 겨려 실증성과 부정성이라는 단어가 철학적 용어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한 용어예요 실증성이라는 것은 뭔가 도드러져서 나와서 실체처럼 우리에게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성이라는 건 그냥 없는 것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없는 것 그러니까 겨려의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정성이에요 negative 왜 환유의 세계에 부정성만 있을까 지금까지 제 강의를 쭉 들어오셨던 분들은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환유의 세계, 상징계에는 부정성만 있을까 상징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거세잖아요 거세 어머니를 포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머니의 욕망을 포기했잖아요 혹은 나 자신의 주의상스를 어린아이가 포기함으로써 상징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니까 아이는 어떤 감각을 우리는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뺏겼다라는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없다 지금 나에게 없다 라는 거예요 핍진화된 상태인 것이죠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욕망하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 같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연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남성의 이용이 여자친구를 만들죠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좀 사귀다 보면 아 이 여자가 아닌 것 같아 A라는 여성을 대체해요 B라는 여성으로 B라는 여성을 또 만나다 보면 아 이 여성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다 싫다 없는 여성을 만나서 아 이 여자인 것 같아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죠 그리고는 다시 그 남자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아 그런 여자는 없어 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까지 도달하죠 어쨌든 계속해서 결여를 메꾸려는 기표에 연쇄만이 있는 것이니까 그 세계에서는 부정성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성밖에 결여의 감각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결여의 감각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상징계 내부에서는 그런데 이 상징계 내부의 환유장치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결여 말고 은유의 효과는 실체를 감각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실체를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의 실체를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밀레가 라깡이 이런 실증성을 이 포지티비테를 처음으로 언급한 게 La Direction de la Queer 치료의 방향이라는 텍스트에서였다 라고 꼭 집어서 지적을 해주고 있죠 거기서 라깡이 프로이트의 사례였던 푸주안의 아내의 꿈 분석에서 은유는 실증적이다 La metaphor et ta nefede songs positive다 라고 말했던 것을 확인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깡의 세계에서도 라깡의 상징계에서도 단지 결여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여만 가지고 작동되는 장소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실증성이라는 것을 라깡이 가정하고 있었고 이 실증성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쾌락이 느껴지는 단계인 거예요 어떤 종류의 쾌락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은유로서 설명하려고 했다라고 밀레가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초기 라깡에게는 없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초기 라깡에게는 상징계가 밋밋해요 상징계가 초기 라깡에게는 주의상 쓰라는 게 거의 없어요 주의상 쓰라는 게 없고 쾌락이라는 게 없고 실증성이 없고 만져지는 쾌락이라는 게 없고 그냥 거세만 있어요 그런데 중기서부터 라깡의 이론에서 뭔가 쾌락이 도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정신분석은 쾌락과 관련 없다라고 초기에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라깡이 프로이트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라깡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정신분석 임상에는 쾌락이 없어야 한다 오히려 쾌락이 분석을 흔든다 쾌락을 지워야 한다 상상계였잖아요 처음에 라깡에게는 내담자를 사로잡는 이미지에 사로잡힌 내담자로부터 상징계의 몽둥이를 휘둘러서 그가 상상계라는 유령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만드는 거 이게 초기 라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이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상징계를 휘둘러서 언어를 휘둘러서 사유의 영역으로 들여보내고 이미지의 영역은 배제시키는 그래서 거기서 뿜어져 나오던 리비도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이런 걸 초기 라깡이 생각했었다면 중기에서부터는 라깡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라깡이 조금씩 조금씩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쾌락에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하자면 에페드성스 포지티브 즉 실증적 의미효과는 이건 쾌락이에요 여러분 의미의 쾌락을 우리가 향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프라그라시온 분출 은유의 분출 효과 이 두 개념 다 주일상스라는 개념의 라깡이 조금씩 조금씩 접근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초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주일상스는 초기에는 중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외부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건 내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니까 억압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 외부에 있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라깡의 상징계 내부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미지의 것이 내부로 들어오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라깡이 처음에는 상징계를 강화했고 후기에는 실제계를 강화했다는 말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정신분석 임상에서 핍진한 실천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상징화시켜서 쾌락을 배제하는 그러나 후기로 가면 쾌락을 적극 활용하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은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시 환유로 돌아와 보면요 환유는 그렇다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효과냐 에페드성스 네기아티브예요 부정성이에요 부정성의 의미 효과 그래서 환유의 세계는 고유와 함께 상징계의 세계인 거죠 하나의 기표가 계속 다른 기표에 의해서 대체되는 세계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시면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환유를 작동시켜요 환유를 어떻게 하냐? 이름을 대겠죠 나는 김아무개입니다 김아무개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대체하는 기표일 뿐이에요 그러면 김아무개가 뭔데? 내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자꾸 공유 얘기가 나오네요 나 공유야 그러면 사실 얘기 끝났죠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여성분 앞에서 꽃을 주는 거예요 누구세요? 나 공유야 그러면 얘기 끝나요 그냥 받고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 누군데? 김아무개인데? 라면 그래서?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다음 기표가 와야 돼요 어떤 기표가 오나요? 제가 직업이요? 이겁니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직업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의 직업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직업이 저 교수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 교수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또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뭘 연구 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술을 연구 중이에요 미대 교수인가 보죠 그래서요 또 질문하죠 그런데 미술에서 정신문성과의 관련성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럼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 앞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구나 그래서 또 질문해요 그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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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 길을 가로막는 거죠? 라고 물어보면 그런데 당신이 나랑 비슷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라는 걸 들었어요 조금 더 이해가 가죠 그런데요 그런데요 그래서 연구의 분야까지 들어가겠죠 그래서 중세미술 계속해서 얘기가 진행이 되고 만약에 둘이 마음이 맞는다면 어디 자리 잡고 앉아서 얘기가 밤새 이어지겠죠 밤새 이어지는 거예요 결론이 나지 않아요 결론이 나면 어떻게 돼요? 중세미술이 완전히 해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밤새 이야기가 되고 헤어질 때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우리 서로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합시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있다면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만나서 또 이야기가 되겠죠 기표가 연쇄되는 이걸 사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란 기표의 연쇄이고 기표가 연쇄되지 않는다면 사유가 정지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는 은유에 사로잡히면 기표의 연쇄를 정지시켜요 더 이상 묻지 않아요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몰입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박근혜는 정치적 희생양이다 끝 그러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을 맹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맹신의 단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환유는 환유는 그렇게 기표의 연쇄를 통해서 기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를 요구해요 그게 뭐냐면 겨려를 요구해요 겨려가 없으면 겨려가 없으면 기표가 연쇄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짐승들의 세계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개와 고양이가 만났어요 서로 냄새를 한번 딱 맡아보고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상대방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려가 없어요 거기에는 내가 왜 개지? 내가 고양이라는 게 존재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 나는 고양이길 원했던가? 뭐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겨려가 없으니까 기표가 연쇄될 필요가 없어요 혹은 연쇄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기표를 연쇄시키거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기표를 연쇄시킬 수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우리는 겨려되어 있어요 내 욕망이 무엇인지 몰라요 겨려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을 중심으로 기표들이 계속 연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표의 연쇄가 요청하는 결정적인 조건을 부정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부정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성의 특징은 환유장치 내부에 실현되지 않은 실질적이지 않은 의미효과를 초래하게 만들죠 실현되지 않은이라는 건 기표가 계속 연쇄되기 위해서는 그 기표의 연쇄의 운동성을 가로막지 않을 만큼 길이 확보되어야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서 어떤 의미가 의미효과가 실현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기표가 연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을 가끔 하죠 예를 들어서 세상이 뭔지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에 중2병 학생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제게도 그런 질문을 던졌던 어떤 한 학생이 있었는데 상담을 원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던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왜 세상은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해져 있는가 왜 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받았는가 그게 진리는 아니지 않은가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는가 왜 나는 한국 여자로 태어나서 그러한 평가를 받고 그러한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누가 틀렸는가 이런 질문들을 끝까지 끝내 던져요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들이 계속 전개되기 위해서는 답이 정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학생이 저에 의해서 혹은 어떤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이건 이거다라고 강력한 답을 제시받으면 사실상 질문이 더 이상 전개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유에는 부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답을 제시하는 멘토는 좋은 멘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군요 끝 됐습니다 다 설명이 됐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고 나는 내 삶으로 돌아가서 내 일상을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는 환유가 전개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사유의 전개가 사유의 운동성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유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락강이 메토니미는 뾰드성스라고 불러요 뾰드성스 뾰가 뭐냐면 아주 작은 조그만 그런 뜻이죠 뾰드성스 의미의 빕진 극소량의 의미만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환유는 그게 은유와 환유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물론 환유도 어쨌든 의미를 발생시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은유만큼 강력하게 발생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의미가 발생해도 다음 기표가 바로 나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 전에 발생한 의미를 쉽사리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유의 세계를 조금 전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쾌락의 사막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환유가 전개가 되면 거기에는 쾌락이 없어요 쾌락이 없고 의미의 충만함도 없죠 그래서 락강의 상징계를 강조하던 시기는 이 환유라는 것을 통해서 주체를 일종의 격렬하게 강력하게 빗금쳐진 주체로 간주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어머니 혹은 큰 사물로부터 분리된 주체가 던져진 일종의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러한 장소로 가정하죠 그곳에서 주체는 마치 수도승처럼 살아가요 결여 자체를 탐닉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결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여를 사랑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끌어안고 그 존재하지 않는 내게 나로 내게서부터 떠나가버린 그것의 그 웅덩이 속에서 기표를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아주 핍진한 욕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유라는 것이 긍정적인 차원을 갖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유라는 것이 긍정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다면 환유가 우리의 사유를 우리의 생각을 유한성 안에 머물지 않도록 촉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촉발하는 경향 사유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차원에서 우리 흔히 사로잡히는 건 뭐냐면 상상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상계 안에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의미에 의미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의미가 우리를 유한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계 속에 갇히게 되는 경우를 은유에 갇히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은유에 갇히는 경우 그러니까 세계가 딱 정해진 거죠 세계의 의미가 정해졌어요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경우들이 그런 거죠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의미가 나의 세계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나의 세계를 결정해버리는 거죠 우리 단임 목사님이 나에게 주신 성경의 해석이 완전히 나를 갇아버리는 거예요 그 의미 속에 나를 갇아버리는 것이죠 사유가 정지되지 않고 이미지만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혹은 어떤 예술가가 이 아름다움은 이런 거야 라는 어떤 특정한 이미지 안에 들어가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탐닉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혹은 어떤 음악가가 좋은 음악은 이런 거야 라고 습득한 그 이미지 안에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그냥 그 의미를 탐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의미를 탐닉하면 사실 상당히 안정적인 세계를 실현할 수는 있어요 세상이 다 의미를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니까 세상의 의미를 내가 이해하고 세상의 의미를 탐닉하고 그로부터 충만함을 느끼는 세계이니까 그 세계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상적인 세계죠 낙원인 거예요 일종의 낙원 그런데 그 세계에 그 세계에 갇혀 있으면 그걸 유한성에 갇히는 세계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유한한 세계인 것이죠 변화하지 않는 세계 한계가 존재하는 세계 예수가 그 세계에 새로운 깊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새로운 깊이를 가져다 주어서 사도들의 사유를 전개시키도록 만드는 것이죠 정지된 사유가 개방되도록 환유 속에서 개방되도록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흔히 이런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잖아요 영화는 보지 못했는데 소설은 읽어본 작품이 위대한 개칩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죠 어떤 아이가 있는데 미국의 어떤 한적한 시골에서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아이에게 강에서 강물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배 한 척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요트가 그 요트에는 어떤 남자가 타고 있었죠 다른 세계에서 온 남자인 거죠 그리고 그 요트의 그 남자가 이 아이에게 다른 세계 언어를 알려줘요 뉴욕에 가면 저런 것도 있고 다른 기표들을 아이에게 흘려 넣어주는 거죠 그 기표들을 가지고 이 아이가 사유를 개방시키기 시작해요 그 좁은 마을을 지배하고 있었던 관념의 세계 이미지의 세계로부터 사유가 개방되는 거죠 그렇게 한 번 개방되면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유가 곧 행동을 장악하니까 이 아이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위대한계치비에서도 그렇게 나오긴 하지만 아무런 기표가 다 가능한 건 아니에요 매혹시키는 기표만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주체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 아이를 사로잡아야 돼요 엄마 아빠가 백날 책 읽어라 뭐 해라 책을 막 산처럼 싸다 주고 해도 그 엄마 아빠가 아이를 매혹시킬 수 없는 부모라면 존경받거나 그럴 수 없는 부모라면 그 책은 그냥 벽이 되는 거예요 아이의 주변을 쌓는 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엄마 아빠가 섭섭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어린 삼촌이 놀러왔어요 그런데 삼촌 한마디에 얘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표가 가지고 있는 진리기능의 위력인 것이죠 환율을 개방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사유를 도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분석이 그렇게 덧없어 보이기는 해도 계속해서 말을 시키는 거예요 내담자에게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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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 않으면 뭐 할 거다 막 위협하고 환율이 전개가 되어야 해요 환율이 계속해서 말을 해야 그 말의 흐름 속에 새로운 기표를 던져넣을 수 있는 분석가가 새로운 기표를 던져넣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말을 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주체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분석은 굉장히 힘든 분석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말을 하도록 만들고 온갖 시도를 다 해야 돼요 온갖 시도를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문학 작품도 고민해보고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음악도 고민해보고 음악도 틀어보고 조금 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락강이 우리가 락강의 이미지를 보고 있잖아요 촬영된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엄숙하고 뭔가 이렇게 위험이 있고 한 것 같은데 분석 상황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별하별 짓을 다 했다라는 락강이 굉장히 웃기는 짓을 많이 했대요 내담자를 흔들거나 자극하고 매혹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가 개방되고 새로운 기표가 그 안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별하별 짓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환유가 그렇게 항상 좋기만 한 건가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유가 맴도는 현상 역시 즉 사유가 공회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유가 생각이 계속 똑같은 장소에서 빙글빙글 도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환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표 연쇄라고 하는 환유의 효과는 주체를 그것만 놓고 본다면 그것의 긍정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광신과 우울이라는 양극단으로 사유가 우리의 생각이 침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광신과 우울 광신은 뭔지 아시겠죠 조금 전에 이미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의미에 사로잡혀서 사유가 전개되지 않는 것 수로부터 그 주체를 해방하기 위해선 기표 연쇄가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우울은 뭐에 사로잡히는 것인가? 공백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음에 사로잡히는 것 이 둘 사이에서 우리의 생각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건 기표 연쇄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울증 걸리거나 혹은 어떤 뭔가에 완전히 맹신상태에 돌입한 사람에게 우리가 하는 흔한 조언이 그거잖아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 좀 만나봐라 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보라는 건 다른 기표를 가진 자를 만나보라는 거죠 그래서 사유를 개방시켜보자 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은유와 환유예요 락강이 원래 생각하던 은유와 환유 그런데 이제 락강의 이론적인 흐름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 밀레가 대상과 원인이라는 개념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해요 대상과 원인, 오브제와 코즈라는 개념이죠 락코즈라는 것은 원인이란 뜻도 있고 대의란 뜻도 있죠 대의, 큰 뜻 양의적이죠 중의적인 개념인데 흔히 락강이 욕망의 원인이라는 표현을 쓸 때 바로 이 락코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그건 단지 원인만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라고도 또한 쓰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대상과 원인에 대해서 밀레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먼저 대상과 원인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밀레가 두 가지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죠 그게 뭐냐면 증상과 욕망이에요 증상과 욕망 증상과 욕망 이 증상과 욕망은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왜 대립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증상은 은유의 쪽에 있고 환유는 욕망의 쪽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런지는 이해하실 거예요 일단 욕망은 락강에게 욕망 그러면 되지 그러면 뭐냐면 기표 연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락강에게는 그거예요 왜 기표 연쇄인지는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욕망을 어떻게 하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여자를 계속 갈아치우는 그 카사노바 같은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욕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욕망은 결혈을 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기표를 가져다오는 행위 이게 욕망이에요 욕망에는 시련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욕망은 끝이 없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게 욕망인 거예요 욕망 욕망은 환유예요 그리고 락강에게는 그 욕망이 작동하는 방식은 상징계가 작동함으로써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없으면 욕망도 없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짐승들의 세계와 비교해 보면 충분히 이해하죠 짐승들은 어떤가요 짐승들에게는 자신의 본능이 만족되는 수준이 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해도 더 축적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항상 결혈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욕망은 즉 환유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는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은 환유인 거예요 그런데 증상은 르삭톰은 왜 은유인가 이것에 대해서 밀레가 이런 표현을 써요 락강의 랑스톤스 딜라 레트라는 텍스트에서 에크리에 있는 텍스트죠 문자의 심급 혹은 문자의 고집 고집이라는 텍스트에서 락강이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증상이란 뭐냐 하면 증상이란 은유의 효과이고 의미의 실증적 효과일 수 있다 라는 가정들이 이 랑스톤스 딜라 레트라는 텍스트에 지속적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증상이 뭔가요 여러분 잘못된 것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증상이잖아요 이게 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홍역이 유행하고 있다 라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홍역 자체는 뭔지 모르죠 우리 흔히 상식적으로 홍역이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얼굴에 발진이 생기고 뭐가 나면 딱지가 생기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홍역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을 보면 그 뒤에 실체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증상인 거예요 증상 그러니까 증상은 그 실체를 대체하는 딱 한 번 대체하는 무언가죠 증상이 계속 다른 걸로 환유되지는 않잖아요 그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감기는 열이 나고 기침이 나는 거예요 그 증상을 가지고 감기다 감기 바이러스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니까 딱 한 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이란 은유의 차원인 거예요 은유의 차원 그리고 은유의 차원이기 때문에 의미의 실증적 효과의 차원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욕망은 환유의 차원이고 이 환유의 차원에 대해서 밀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탈주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린유드 피트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 들레즈가 밀플라토에서 천계의 공원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탈주선 린유드 피트 욕망이 왜 그런지는 다 아시겠죠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환유되는 것이죠 탈주하는 선이 계속 존재하는 것 매번 어떤 기표를 대체하건 빠져나가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욕망과 증상은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욕망은 상징계에 속하고 증상은 다른 곳에 속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증상이란 개념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드린 텍스트에도 언급을 해놨는데 증상이 일반 정신의학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프로이트에게서는 어떻게 쓰였는지를 구별해보고 넘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의학에서 증상이란 뭔가 하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뭐가 증상처럼 보인다는 것 그게 비정상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그 증상을 제거해야 돼요 이게 일반 정신의학에 취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프로이트는 어떻게 그걸 뒤집었나요 증상을 만나면 프로이트적인 태도는 그것을 뭐라고 간주하는가 하면 그게 진리의 전령이다라고 간주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전령이라면 지금 우리의 리얼리티를 지배하는 건 뭐가 되나 진리가 아니다 라고 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일반 정신의학과 프로이트의 태도는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일반 정신의학은 우리의 현실 의식 세계는 리얼리티 그 자체다 안정된 세계이고 정상의 세계이다 라고 말하는 반면에 프로이트는 우리의 리얼리티의 세계는 환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충동을 방어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상 누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상이 출현하면 일반 정신의학에서는 그걸 빨리 제거해야 되지만 프로이트는 그것에 주목하고 현실의 리얼리티가 어떻게 거짓으로 구성됐는지를 밝히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증상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정신분석의 입장에서는 그게 프로이트주의자건 낙강주의자건 다른 어떤 주의자건 증상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증상을 제거하려는 태도보다는 증상을 통해서 내담자의 삶을 구성하는 환영의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그러한 측면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프로이트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증상은 증상은 진리가 은유된 거예요 진리가 은유된 것이죠 그리고 은유는 상징계의 소외되고 핍진된 상태가 그러한 사태가 억압하고 있는 주일상스의 절편을 드러내는 그러한 절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증상이 정신분석에서 드러내는 건 뭐예요 큰 사물인 거예요 강렬하게 억압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어머니의 욕망이 있다라는 거죠 억압된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욕망의 세계는 근본적인 충동을 마치 없는 듯 부인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증상이 우리에게 출연하면 그 증상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은 뭐냐면 네가 살고 있는 욕망의 세계가 다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아주 어마어마한 것을 억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실의 세계는 그걸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반작용의 세계일 뿐이다 라는 것을 증상이 우리에게 은유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증상이란 단어와 은유라는 단어가 그러한 방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면 이 두 단어가 교집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쾌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쾌락 쾌락이 결국은 증상과 은유의 공통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락강이 다른 곳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주의상스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주의상스 주의상스는 쾌락이잖아요 쾌락 향유 그런데 이 주의하고 상스를 분리해서 락강이 또 언어에 유의를 하죠 주의상스 주의상스는 주의상스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주의흐는 주의상스의 동사형이에요 주의상스는 명사고 향유라는 단어의 명사고 주의흐는 동사형 향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3인칭 현재형이 주의 그리고 주의 그리고 상스는 의미죠 s-e-n-s 주의상스는 의미를 향유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의 세계는 즉 의미의 분출의 세계는 즉 은유의 세계는 향유의 세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서 주의상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프랑스어에서 어떤 보다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해명을 항상 해드리곤 하는데 자 이런 거죠 이 주의흐라는 단어는 주의상스 라는 것의 동사형이 이 주의흐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써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일상적인 차원에서도 쓰이긴 해요 예를 들어 성적인 대화를 할 때 나 오르가즘에 도달했어 뭐 이런 표현을 쓸 때에도 이 주의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프랑스어에 그런 단어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만 따지면 그 주의흐라는 단어는 좀 낯뜨거운 단어인데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법률용으로 사용해요 법률용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걸 깍드세주라고 하는데 체류증이죠 체류증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는 1년마다 그걸 갱신해야 됐었어요 시절이 안 좋았죠 제가 사회당이 집권했을 때 갔었으면 80년대에 갔었으면 10년짜리를 받았다고 해요 제가 갔을 때는 우파가 집권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았는데 호의적이라는 게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라는 건데 그걸 갱신할 때 텍스트를 받잖아요 서류를 받잖아요 거기에 써 있어요 이걸 향유할 수 있다 당신은 1년간 법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향유라는 단어 이 주의흐라는 단어는 법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공식적인 오피셜한 장소에서 사용이 될 때는 법적인 의미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것이죠 주의상스라는 단어 자체가 결국은 법이라는 개념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법을 넘어서건 법의 내부에서 향유가 되건 법률이라는 상징계라는 그러한 경계선에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과하는 어떤 쾌락을 맛본다라고 할 때에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률이라는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초과라는 설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징계가 있어야 그걸 넘어서는 초과가 가능한 것이니까 혹은 상징계의 법률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향유했다라는 것은 뭔가요? 판루스를 향유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즉 우리에게 허용된 무언가를 허용된 방식으로 향유했다 그 주의상스는 판루스적 주의상스라는 것이죠 주의상스 팔릭이라고 하죠 즉 법이 한정하는 것 내부에서 그것을 향유하도록 만드는 것 어쨌든 주의상스라는 단어는 그렇고 그래서 낙강은 혹은 밀레는 지금 이 주의상스라는 것을 쌍톰, 증상에 연결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증상에 연결된 것 증상은 쾌락에 관련된 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증상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것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향유되지는 않죠 여기서 긍정적이라는 건 포지티브, 네가티브의 의미가 아니고 좋은 방식으로 향유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증상이 우리를 찾아오면 일단 우리는 법률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증상은 외부의 것이잖아요 외부의 절편이 우리를 찾아온 것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고통의 방식으로밖에 쾌락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증상은 항상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인데 그 고통의 내부에는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느낄 뿐이지만 어쨌든 쥐상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까지는 지금 이래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 이제까지는 증상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증상은 은유랑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쾌락에 쥐상스에 관련되는 것이고 대신 상징계와는 대립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까지 락강이 구도였다는 거예요 락강이 상징계와 증상을 나누는 상징계와 실제를 나누는 이러한 방식 환유와 은유를 나누는 이러한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물론 은유는 지금 상징계 내부에도 존재하고 상징계 외부에도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왜냐하면 증상을 은유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계 내부에서 은유가 판루스의 기능을 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은유라는 개념은 상징계의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이중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간주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립 구도가 명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밀레가 지적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밀레가 그렇게 10년 전에는 나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10년 전이면 언제 하냐면 71년이에요 밀레가 지금 이 강의를 하기 이전에 70년대부터 이미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828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락강이 살아있을 때죠 그리고 락강을 만난 지 한 6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밀레가 아무리 똑똑했어도 6년 동안 락강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의를 시작했어요 강의를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런 부분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밀레가 자기가 그런 부분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 지금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때는 내가 주목을 못했는데 락강에게 이상한 변화들이 포착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환유의 영역에 주일상스를 포함시키려는 그러한 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환유의 영역에 주일상스가 포함된다 환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쾌락의 사막이에요 쾌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핍진한 세계예요 환유는 계속 기표만 연쇄될 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환유의 세계를 살아가면 우리에겐 쾌락이 없어요 여러분 내일 뭐 해야지? 그 다음엔 뭐 해야지? 대학 가야지? 취직해야지? 결혼해야지? 애 낳아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승진해야지? 집 사야지? 뭐 해야지? 차 사야지? 차 바꿔야지? 뭐 해야지? 집 바꿔야지? 그러다 한 80대면 내가 뭐 해야지? 이라는 거예요 계속 환유만 일어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상징계 안에서 살아갈 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유의 세계가 그렇게 핍진한 세계만은 아니다라는 가정을 낙강하기 시작하고 주일상스가 환유의 세계 안에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론적인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락강하기 환유 쪽에 즉 상징계 쪽에 주일상스를 도입하려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상징계 내부에 외부의 무언가를 가지고 들어오려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미나 11의 논점으로 설명을 하자면 상징계 내부에 대상 A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려는 시도라는 거예요 대상 A라는 것을 상징계 내부에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개념을 세공해야 되나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대상 개념을 세공해야 돼요 오브제라는 개념을 세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의 시작 부분에 오늘의 주제는 언어와 오브제 대상입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언어의 세계를 주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언어의 세계를 그런데 대상이라는 개념을 세공해야 되는데 그걸 세공하기 전에 라깡이 세공하는 개념이 바로 욕망의 원인 개념이에요 라코스 뷔 데지에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상 개념으로 가기 전에 이것부터 보자라는 거예요 욕망의 원인은 뭔가? 욕망의 세계는 뭐예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욕망의 세계는 상징계예요 상징계의 원인은 뭐예요? 실제계죠 이런 구도예요 그리고 실제의 대상이 세공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원인의 세계가 규정되어야 한다고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구도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욕망의 원인이라는 단어가 언제 먼저 등장했는지 일단 밀레가 소개를 하죠 욕망의 라코스 뷔 데지에흐라는 개념이 에크리에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이전 강의들에서 많이 살펴보았던 라시니피케시용 디팔루스라는 텍스트 팔루스의 의미화라는 그 텍스트 1960년에 쓰여진 건데 거기에 한번 등장한다는 거예요 욕망의 원인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거기서는 욕망의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실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기표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 기표가 무엇인지 추정해 보실 수 있으시겠죠 팔루스의 기표인 거죠 그러니까 욕망의 원인이 거기서는 실제가 아니에요 에크리에서는 에크리가 1966년에 출간됐잖아요 그러니까 66년에 출간된 거기에는 상당히 옛날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칸의 후기의 논의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욕망의 원인이 언급은 되었지만 욕망의 원인이 오히려 상징계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70년대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밀레가 주장하기를 밀레가 꼭 짚어내기를 70년대부터는 욕망의 원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대신 욕망의 원인이 실제라고 가정되기 시작하고 그 실제라고 가정된 것을 대상으로 규정해 볼 수 있게 만드는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1970년대부터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환상의 공식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환상의 공식 환상의 공식 제가 이전에도 계속 그려서 보여드렸잖아요 빗금친 S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마른 목걸이 있고 뿌왕송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뿌왕송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A가 있어요 A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형국인 거예요 이게 환상의 공식인 거예요 대상에 사로잡히는 거죠 어떤 대상이 우리를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우리를 사로잡으려면 아까 예수 얘기했잖아요 그 대상이 우리를 사로잡으려면 대상이 상상계적으로 등장해야 돼요 대상이 의미를 갖고 있던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건 어쨌든 내가 그걸 봐야 사로잡히잖아요 나를 매혹시킬 만한 뭔가를 나한테 주어야 내가 그 A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A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실제는 아닌 거예요 실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실제를 볼 수가 없어요 실제 휘둘릴 수는 있어도 그것을 관찰하거나 관조하거나 매혹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밀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환상의 공식에서 대상의 개념은 두 개로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개로 그래서 거기에 A, A하고 가운데 짝대기를 친 분수기표처럼 되어 있는 도식을 3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죠 제시를 해요 밑에 A가 있고 그 다음에 짝대기가 있고 다시 A가 있어요 위에 있는 A가 우리가 마주한 A예요 그 A는 상상계적 A예요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거나 그게 꼭 상징계에 완전히 분절되지는 않을지라도 어쨌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매혹당하는 우리가 시를 보면 여러분 상징계에 사로잡히지 않는 시들이 많잖아요 실험적인 시들을 읽으면 그 시가 정확히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라요 즉 완전히 상징계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시가 발사하는 어떤 의미에 그 애매모호한 의미에 사로잡히죠 그게 상상계적인 거예요 그 A가 우리를 사로잡지만 그 A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밑에 있다는 거예요 즉 밑에 있는 A가 실제의 A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상이라는 건 그렇게 두 가지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실제계의 위상이고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등장할 때는 상상계를 빌어서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상징계라는 것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여러분 상징계가 없으면 상징계가 불완전하면 뭐가 상상계인지 뭐가 실제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상징계라는 틀이 있어야 그 안에 구멍도 나는 것이고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상징계가 실제와 상상 세계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존재해야 즉 세계가 세계의 원환이 연결되어 있어야 그 안에서 우리가 대상도 알아보고 대상에 매혹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로메오스의 매듭이라는 거죠 세계가 연결되어 있어야 각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실제가 표현된다 이런 언급을 하죠 밀레가 대상 A가 실제라면 그것이 실제라면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데 그 표현됨을 상상계적인 것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상징계가 조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도는 환상의 공식을 이렇게 해석하는 구도는 락강에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고 그것을 은유 해석 증상이라고 규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은유는 이제 뭔지 다 아시겠죠 실제의 대상이 상상계적인 것으로 은유됐잖아요 그게 은유인 거예요 해석 실제의 대상이 상상계적인 것으로 해석되죠 대체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것이 증상인 거고 증상은 어떤 균열이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니까 증상, 은유, 해석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라는 거예요 같은 위상 해석이란 단어가 새롭게 등장했어요 해석이란 단어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거기에 가기에 앞서서 일단 먼저 규정부터 할게요 은유 은유는 해석이고 해석은 증상이다 그리고 이것이 상징계에 의해서 조율된다는 건 이 모두가 부성적인 방식으로 지배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논점은 이미 문자의 심급이라는 텍스트에서 거기서도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해석이란 단어 밀레가 출연시키고 있는 해석이란 단어 그리고 부성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꼬이게 만들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데 해석 상식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어요 누군가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 없으면 해석을 요구하죠 본인에게 요구하던 전문가들에게 요구하던 해석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해보고 나니까 재밌는 사례가 떠오르는데 해설서 여러분 락강 텍스트를 잘 못 읽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브루스 핑크니 지재기니 자꾸 갖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해석이에요 해석 그러니까 하나의 기표가 다른 하나의 기표에 의해서 대체되는 거죠 락강이 기표를 잔뜩 써놨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기표를 발화해놨죠 세미나들이 잔뜩 있잖아요 근데 그 세미나들의 기표를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해석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죠 이게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은유인 거예요 A를 B로 은유하잖아요 한국의 락강 이론이 도입되는 과정에서는 그야말로 해석밖에 도입이 안 된 거죠 락강은 잘 몰라도 브루스 핑크는 읽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지재기는 읽어본 거죠 A에 대해서 읽지 않았지만 B를 읽은 거예요 이게 해석인 거고 이게 은유인 것이죠 해석도 은유다라는 건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해석도 증상이다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해석은 왜 증상인가 증상도 은유다라는 건 이제 아시겠죠 제가 좀 전에 증상이 왜 은유인지 말씀드렸잖아요 A가 B로 대체되는 것이잖아요 즉 실제가 상상계로 대체된 것이 증상이니까 증상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증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말을 못해요 실어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죠 그런데 그게 실어증인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말을 못해도 말을 못하는 이미지를 우리는 알아본 것이고 그 이미지 때문에 아 이 사람이 문제가 있구나 아 이 사람이 문제가 있구나 뭔가 아프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 이미지 상상계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추정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증상도 은유인 거예요 그래서 은유라는 것이 해석과 증상을 연결해 주고 있죠 둘 다 은유인 것일까 둘은 같은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 논리적인 추론을 시도했는지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해석이 뭔지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이미 하나의 해석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서 해석된 거죠 일단 아주 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유아기에 우리가 성충동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충동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충동, 그 쾌락, 탐욕의 대상, 파편적 쾌락의 대상, 쾌락의 사태들 그런데 그 성충동과 아이가 성충동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를 느끼죠 하지만 그걸로는 파편적이니까 아이가 자신을 하나의 정체성인 존재로 규정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거울 이미지를 확인하죠 그게 거울 단계인 것이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한 명이다,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말이 필요하죠 저게 너야 라고 말해주는 그러한 과정들이 전제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충동과 거울 이미지와 부모의 말 즉 실제와 상상계와 상징계가 융합이 되죠 그리고 그 융합된 것을 누군가가 하나로 묶어서 이게 너야, 이건 남자아이야, 이건 여자아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아들이야 라고 해석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해석이 받아들여지면 그의 해석이죠 아버지의 해석이니까 어머니가 해주었다 해도 가부장적 권위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의 해석인데 그의 해석이 주체에게 받아들여지면 주체는 그 해석을 살아가요 아, 나 한국 사람이구나 나 이 집안 딸이구나, 아들이구나 그리고 만약에 그 시절이 한 50년 전이라면 그래, 딸은 부엌일을 해야 되는구나 아들은 그냥 놀아도 되는구나 아, 아들이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해석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대로 살아가죠 해석된 존재인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해석이라는 것의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 해석의 특징이 뭐냐면 해석의 특징이 뭐냐면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주체에 대해서 해석이 일어난다고는 하지만 하나의 권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만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해석이 일어나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안에서 우리 집안에서는 내가 왕이야, 아버지가 내가 왕이니까 너는 아들이긴 하지만 넌 여자해, 너 치마 입어 넌 딸인데 아니야, 넌 남자 같아 네가 아들의 그러니까 뒤집어버려요 그런 건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물론 평생은 집안에 갇혀 살면 모르겠지만 바깥에 나가고 사람들과 만나서 다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 첫 번째 해석의 특징은 보편성이에요 모두가 다 수궁하는 그러한 기표들만이 흘러들어와요 그렇지 않고 이질적인 기표들이 흘러들어오면 배척되죠 아이가 자발적으로 그걸 필터링해버려요 물론 필터링을 못하면 정신병적 주체가 되는 거죠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혼란을 겪는 주체들을 정신병적 주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신병적인 주체들은 자신의 성충동과 자신의 존재 이미지를 안정적인 방식으로 해석받지 못했거나 그걸 유명한 표현으로 깨홍 스파테넬이라고 하죠 부성적 태만이라고 하죠 가정 내에서 상징계의 권위가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습득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작업이 덜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이가 그걸 거부했거나 그럴 경우에 아이는 보편적 해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아이는 정신병적 주체가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해석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게 되죠 찾아 나서게 돼요 자신을 해석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흡수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내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고 혹은 내가 누구인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종류의 해석이 가해졌다면 그것에 저항하려고 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일종의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해석을 발명해내려고 해요 그 서사를 발명해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저만 하는 건 아니지만 온갖 종류의 심리학자들도 다 비판하는 것이 정신의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정신의학은 그냥 정신병자는 머리가 잘못됐어 라고만 생각해요 뇌가 잘못됐어 신경세포들이 잘못 분출되고 있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모든 정신병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정체성을 규정받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시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일자무식인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는 거죠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순간 자신들의 이론적인 토대들이 붕괴되는 것을 감내해야만 하기 때문에 방어하는 거죠 부인기능인 것이죠 그런데 라깡이 그토록 위대하게 뭐랄까요 인정해주는 바로 그 정신병적 주체 중에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예술적인 방식으로 취했던 사람이 바로 제임스 조이스인 것이죠 제임스 조이스는 계속해서 기표를 발명해내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기표의 쓰임새를 일반적인 보편성의 방식으로 만들어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개별적인 장소에서 개별적인 능력을 통해서 특수한 방식으로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 문학세계 안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해내므로써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규정 자신의 기표들에 대한 안정성을 시도했고 성공했던 위대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임스 조이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은유 증상 해석이 부성적인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파테은엘 부성적이라는 것은 일자의 방식으로 그러한 은유가 그러한 해석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제임스 조이스는 그렇지 않죠 일단 그런 부성적 방식이 없었어요 정신병적 주체였으니까 제임스 조이스는 그러한 부성적인 일자의 해석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임스 조이스는 다른 방식으로 그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규칙을 규범을 만들어냈다면 제임스 조이스가 만들어낸 해석은 아버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버지에 의존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가 아닌 세계를 살고 있고 그 중에 하나를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임스 조이스는 그리고 다시 신경증의 세계로 돌아오면요 신경증의 세계가 조금 전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해석을 받아들이고 안정화되는 세계다 속는 세계다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라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신경증의 세계는 억압된 세계이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그 세계는 속는 세계예요 해석에 완전히 속아주는 세계인 거죠 우리가 속아버렸어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별다른 질문을 던지지 않고 속아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상성의 세계라고 부르는 그 신경증자들의 세계라 할지라도 해석이 완전히 고착되지 않는 것이죠 흔들리는 해석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주체들이 특히 청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의 질문을 던지고 찾아나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정신문석가를 찾아오는 내담자들이 분석가에게 해석을 듣기 위해서 방문한다라는 거죠 청년들은 멘토를 찾아가고 내담자들은 분석가를 찾아가고 해석을 요구하는 거예요 해석 그러니까 강화파의 정신문석가는 바로 그 해석의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죠 거절하는 거예요 멘토가 되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왜 그런지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있다면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다른 해석의 유형을 제시해 드릴게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진단이에요 진단 진단도 해석이라는 거예요 진단 정신의학에서 진단이라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제가 이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신분석에는 진단서가 없어요 여러분 진단서를 주기를 거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가 도착증인가요 제가 강박증인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당신은 무엇이다라고 절대로 규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틀로 이해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 진단명이 일자 해석을 대체해요 그 진단명이 그 주체의 욕망의 구조를 결정해 버려요 아 내가 히스테리증자래 그럼 그 안에 그 언어에 갇혀버리는 것이죠 후기 락강은 그러한 유한성으로부터 주체를 빠져나가도록 하는 여정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후기에 들어서면서 더욱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진단서 진단명 이런 것들을 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걸 주면 쾌락이 발생해요 여러분 여러분 진단서 받으면 쾌락이 발생해요 물론 뭐 가난 말기입니다 이런 진단서 받으면 쾌락이 발생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게 된다면 내가 어떤 정신병인지 어떤 심리적인 병인지 알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비행기를 타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공황장애다 라고 진단서를 써주면 안심하게 되죠 그런 쾌락은 발생하고 그걸 팔루스적 쾌락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상징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쾌락인 것이죠 그런데 그건 그건 나강이 추구하는 정신분석의 방향성과는 완전히 대립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를 명명할 권리는 의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실제를 명명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실제의 주인에게 있어요 즉 내담자 본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담자 본인의 삶과 내담자 본인의 실제와 내담자 본인의 성충동을 타자가 개입해서 규정해 주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린 시를 했던 누군가로부터 대타자로부터 받았던 해석을 강화시켜주는 것 이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계는 정신분석이 추구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화시켜도 강화시키면 상징계의 무게가 더욱더 무거워져서 내부로부터 또 다른 붕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라는 거예요 락강이 취했던 행동은 그거예요 그게 좋으면 정신과에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나한테 오지 말고 왜 자꾸 나한테 와서 그런 걸 요구하냐는 거죠 나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가 이런 논평을 하죠 특히 후기락강이 은유, 해석, 증상의 3위일체를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즉 부성적인 틀 안에서 그것들이 구성될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밀레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게 바로 부성적이지 않은 해석에 대한 요청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정신분석은 해석이에요 일단 먼저 본인에게 해석할 것을 본인에게 요청하죠 내담자가 분석가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어디가 아프거나 어디가 불안하거나 어떤 불만이 있거나 내 삶이 어떻거나 저떠거나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상처를 주었거나 이야기를 쏟아내잖아요 이게 뭐예요? 해석이에요 본인의 삶에 대한 본인의 해석인 것이죠 정신분석은 해석의 과정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신분석은 해석이다 그 자체로 해석이다 그런데 지금 내담자가 하고 있는 그 해석은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하면 내담자가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운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해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본인의 입을 빌어서 말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나부코프의 소설을 예로 들어서 이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문학에서 절대절명의 질문이라고 누가 글을 쓰고 있는가? 소설가가 글을 쓰고 있기 시작한다면 그건 소설가 자신이 쓰고 있는 건가? 아니면 소설가가 고정관념을 통해서 배운대로 쓰고 있는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배운대로 쓰고 있는 것이니까 쓰는 것을 멈춰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소설가는 결국은 쓰지 않는 자다라는 거예요 지우는 자다 그건 모든 예술의 영역에서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영화감독이 처음에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면 어디서 본 스타일대로 만들기 시작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감독들로부터 스타일들을 마구 뱉겨오겠죠 그건 결국은 좋은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영화가 좋은 영화인가? 일단은 타자가 내 안에서 반복되는 것을 타자의 해석이 내 안에서 반복되는 것을 정지시킬 수 있어야 좋은 영화 작품 좋은 예술 작품, 문학 작품이라는 거예요 즉 해석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타자의 해석이니까 타자의 논평이니까 내담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가 곤궁에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분석가가 내담자를 끌고 가고 흔들고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는 삶, 본인이 해석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서사들이 뒤엉키기 시작하는 장소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해석이 다른 하나의 해석에 의해서 충돌하고 또 그 다음번에 하는 해석은 그 이전의 해석들을 부정하게 되는 방식으로 해석들이 점점 더 타자의 지배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또한 정신분석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게 정신분석이라는 거예요 끝없이 해석하되 새롭게 해석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더 이상 부성적이지 않은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그건 어떤 해석인 거예요? 해석이 발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문학적 실천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담자가 타자가 써준 문학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담자가 자신이 만들어낸 문학 속에 있어요 이 대립구도라는 거예요 타자의 권력에 의한 해석에 저항하고 스스로의 해석을 발명해낼 것을 요청하는 것 이게 정신분석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런 설명은 사실 너무 멀리 간 설명이고 다시 조금 돌아오면 밀레가 또 이런 논평을 시작하죠 그 즈음에서 락강이 프로이트를 넘어서려고 했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업 시작하면서 먼저 언어학이라는 걸 도입해서 프로이트를 새롭게 해석해내는 것 새로운 해석의 도입이죠 새로운 해석을 발명해낸 거예요 그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을 통해서 락강이 추구했던 바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의 영역에서 대상의 영역으로 넘어가려고 했다 이거 또한 락강의 프로이트를 넘어서는 하나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영역을 상징계라고 부르고 대상의 영역을 실제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조금 뒤로 물러나서 밀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프로이트의 세계는 어떤 세계였는가 프로이트의 세계 그러면서 프로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락강이 나라, 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라는 언급을 하죠 프로이트가 가려고 했던 나라는 어디일까 밀레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미나 7에서 그런 표현이 실제로 나와요 락강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나왔던 것처럼 프로이트도 우리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려고 했다 그 나라는 어디인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표현이 나온 김에 왜 프로이트를 모세와 비교했는지를 더 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모세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나요? 사막으로 가죠 사막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뭘 줬나요? 상징계를 줬죠 상징계를 유대인들은 그전에는 어떤 세계에 있었나요? 상상계에 있었어요 상상계 우상의 세계에 있었죠 혹은 우상의 세계 저 너머에는 실제계가 있으니까 실제와 상상계가 뒤엉켜서 혼전하는 세계에 있었던 거죠 그 세계로부터 모세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상징계의 영역으로 진입시킨 거죠 즉 십계명의 영역으로 진입을 시킨 거예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나요? 행복해졌나요? 이 모세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일신교라는 텍스트에 보면 제가 다른 강의에서 언급을 이미 했던 것이긴 한데 그런 얘기를 하죠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당시에 기독교를 연구하는 비기독교인들이죠 대체로 기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세가 유대인이 아니다 라는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논증하고 있는 것을 프로이트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프로이트 본인이 유대인이었지만 본인은 전혀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관계가 없었으니까 무실론자니까 그걸 이제 자신의 논문 속에서 소개를 하고 있죠 모세가 누구냐 모세는 유대인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버려졌다가 강가에서 파라오의 가족에게 이렇게 구해져서 왕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얘기고 그냥 모세는 이집트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인인데 왜 이 모세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도망 나갔느냐 하면 바로 이 모세가 있던 그 시점이 그 시점이 아주 잠깐 동안이지만 이집트의 종교가 다신교에서 일신교를 변했다가 다시 다신교로 돌아가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의 정치체제와 일신교를 믿는 사람들의 정치체제가 투쟁하고 있었는데 한쪽이 정권을 잡아서 한동안 일신교가 이집트를 지배했고 다신교의 신전들을 다 파괴했죠 그러다가 정치투쟁에서 다시 밀려나면서 일신교를 믿는 일단의 엘리트들이 쫓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왕족과 함께 그 일신교를 믿는 엘리트 중에 한 명이 모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모세가 그 일신교라는 보다 발전된 종교의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발전됐다기보다 더 세공된 더 세공된 종교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유형의 텍스트를 유대인들에게 전한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핍진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계와 실제계가 주던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그 주입상수들을 차단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유대인들을 그야말로 사막으로 데리고 갔다 쾌락의 사막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바로 프로이트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그의 환자들을 어디로 데려갔는가 모세가 데려간 그 사막으로 데려갔다라는 거죠 즉, 밀레는 이렇게 표현해요 분석의 사막이라고 표현하죠 르 데제의 르 라날리즈라고 표현을 하죠 프로이트가 도달한 장소가 바로 분석의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락강이 넘어서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 사막이라는 거죠 락강은 거기에 머물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락강은 핍진한 세계, 상징계가 지배하는 세계 쾌락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 그리고 내담자들이 그 안에서 갇혀버리는 세계 그걸 분석의 암초라고 또 부르죠 거세 콤플렉스의 세계 다시 말해서 거세에 당했다라는 건 쾌락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잘려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콤플렉스를 겪고 있는 세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막인 것이죠 내가 왜 이것이 없어? 라고 말하는 세계 없지만 없는 걸 탐닉하는 세계 뭐 하나 쾌락에 접근할 수 없는 세계가 프로이트가 도달한 세계이고 모세가 도달한 세계라고 은유해 볼 수 있다면 락강은 그 너머로 가고자 했다라는 거죠 락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실제라는 개념을 세공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상이라는 개념을 세공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это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